여러분들의 새로운 맥북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맥북 프로에서 사용자 정의 프리셋을 사용할 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컨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맥OS 몬테레이 12.3.1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프리셋에 대해서 제가 맥북 프로 신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애플 메뉴로 들어가셔서 시스템 프리퍼런스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여지는 화면이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세팅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싱글 모니터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XDR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셋 값을 디폴트 값인 애플 XDR 디스플레이 P3의 1600 니트를 사용하시라고 이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전 리뷰에서요 그런데 그 리뷰의 댓글 중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다행히 알게 된 부분이라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프리셋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커스터마이즈 프리셋 사용자 정의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폴트 값 그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XDR 디스플레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셋업으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려면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고 여기서 컬러 개멧 지정하실 수 있고 화이트 포인트 세곤도 지정하실 수 있고 감마 SDR 트랜스퍼 펑션 지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P3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SRGB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 D50, D65 다 가능합니다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제가 발견된 문제 버그나 이슈인 것 같아요 SDR 트랜스퍼 펑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디폴트 값인 경우죠 애플 XDR 디스플레이 P3에 1600 니트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퓨어 파워 2.2 그러니까 감마 2.2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 BT1886 NX1은 BT1886의 2.6감마와 같은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거 선택하셔도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가능하세요 사용 가능하시고 BT1886의 기준에 맞게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 프리셋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마 값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2.7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sRGB 커브가 필요해 sRGB하고 감마 2.2는 다르거든요 특히나 안부 영역, 섀도우 영역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sRGB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안부 구간에 섀도우 구간이 약간 좀 떠서 보이게 되실 거예요 sRGB 선택하시면 sRGB에 맞춰서 감마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sRGB에 유사한 그런 감마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문제는 퓨어 파워입니다 퓨어 파워에서 2.2를 선택하시면 2.2 감마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퓨어 파워에서 2.2를 선택을 하시면 sRGB 커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XDR 디스플레이 우리 기본 값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디폴트 값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감마 2.2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커스터마이즈 프리셋에서 퓨어 파워 2.2를 선택하시면 2.2 감마가 안 나오고요 sRGB 커브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안부 구간이 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어 파워 2.2를 선택했을 때와 애플 XDR 디스플레이 디폴트 값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얘를 좀 특별한 값인 맥스로 놓은다면 한 3.0까지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3.0이 안되고요 2.6 정도 네 2.6을 줘봤습니다 2.6을 줘봤더니 똑같이 sRG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퓨어 파워를 이게 미니멈 값이 아마 1.8이었던 것 같아요 퓨어 파워에서 넣을 수 있는 미니멈 값이 1.8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8도 놓고 해봤더니 1.8을 놨을 때도 sRGB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죠? 지금 퓨어 파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퓨어 파워 설정을 놓고 1.8을 놓으시든 2.2를 놓으시든 2.4를 놓으시든 2.6을 놓으시든 그냥 sRGB가 됩니다 2.2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기본 값을 놓으셨을 때는 결과적으로 퓨어 파워 2.2 2.2 감마와 유사한 뭐 제 계측키로 찍었을 때는 2.18 정도가 나왔는데 네 2.2에 유사한 그런 감마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BT1886을 선택했을 때는 2.7에 가까운 그런 결과 값을 보여주었고요 sRGB 선택했을 때 sRGB 커브가 나왔고요 근데 퓨어 파워를 선택했을 때 퓨어 파워를 2.1을 주든 1.8을 주든 2.6을 주든 다 sRGB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퓨어 파워를 별도 값으로 놓고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애플 XDR 디스플레이 기본 세팅값 그대로 놓고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버그인 것 같아서 애플 본사 측에 이미 컨택을 했고요 선임 엔지니어 선임 담당자하고 계속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값에 놓고 쓰자 루피어 파워를 쓰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느냐 sRGB 커브로 적용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2 60.2